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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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Lords 에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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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rm이 크리스마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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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구야, 창구입니다. 창구야, 창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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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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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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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오른편에서는 악당 광칠의 엄반판매와 사인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아직 한 곡이 남았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모두 다 너무 급한 나머지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 너무 이뻐요 그죠 장난 아니죠 많이 봐주세요 저 이름은 악단광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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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광 다음에 만나볼게 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마지막 곡은요 어차라는 곡입니다 황해도 지역의 배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곡이고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렛츠 패들링 투게더 자 모두들 노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모두 한 배를 탔다고 상상하시고 노 준비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발에 쥐가 가도록 힘을 주어서 그 물을 맵시다 어기아니 어차 어기아니 어차 어기아니 어차 어기아니 어차 어기아니 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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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어차 어차 어 어퉁듸 아아 어 어허 어 아 아 разряд 아 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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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쳐 거쳐 시골 거쳐 뼈 거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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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cancer ceo 거쳐 nick C 연재! 감사합니다